얼마 전 댓글에서 시청자 한 분이 사과나무 심어 지금까지 사고가 달리지 않았는데 손바닥농장 영상 참고했더니 원래는 사고가 제법 열려 충실히 자란다는 얘기가 생각납니다. 사실 손바닥농장 영상을 올리는 까닭이 바로 이런 보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손바닥농장은 모종리나 묘목 또 생산된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오직 제가 공부한 것을 필요한 분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도 이 영상을 시청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튼실한 사고가 주렁주렁 열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사과농사는 올해 거의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월 신초 올라오고부터 7월 8월 꽂는 형성될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의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다른 과일나무도 그러하지만 특히 사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텃밭에 심은 여러 과일나무 중 다른 과일은 다음은 몇 개라도 열리는데 사과는 가을까지 가는 것이 없거나 아니면 초라한 열매 몇 개뿐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 얘기도 사과농사 경험이 적은 분에게는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일단 사과는 꽃이 피었다고 모두 수정이 되고 영양제 듬뿍 지었다고 우량한 사과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진 여기에도 사과가 피었네요. 이 사과 수정되고 결실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4월 30일 우리 사과 가지 한 부분을 촬영한 것인데 일주일이 지난 5월 8일 모습입니다. 꽃은 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개도 수정 결실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꽃이 피어야 결실도 되고 열매도 튼실하게 커갈까요? 바로 이런 꽃이 피어야 가능합니다. 아까처럼 핀 꽃은 온 동네꾼이 좋다는 것 다 들고 모여도 안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사과는 낱개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한 화방에 여러 개의 꽃이 모여 핍니다. 이 꽃은 한 화방에 한 개나 두 개 많은 꽃이 세 개의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이 꽃은 한 화방 가운데 꽃이 진 것까지 포함하여 여섯 개나 피었습니다. 결실로 순조롭게 이어지고 거기에 따라 앞으로 우량한 열매로 발전하자면 한 화방에 최소한 다섯 개의 꽃은 피어야 합니다. 물론 화방 안의 개수만 갖추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과 꽃이 필 때 꽃보다 먼저 나와 꽃을 둘러싸우고 있는 잎을 과총엽이라고 하는데 이 과총엽은 열 장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된 것처럼 차차신초도 나오는데 이 신초를 과대지라고 합니다. 달린 사과 옆을 보면 과대지가 하나도 안 나온 것도 있고 한 개나 두 개가 나온 것도 있는데 최소한 한 개의 과대지는 나와야 우량과일로 성장합니다. 이건 과대지가 없어서 영 크지도 않았고 이건 제대로 컸습니다. 잎을은 과총엽은 초기어 과실비대의 영향을 공급해주고 과대지는 그 이후에 과실비대에 공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우량한 꽃을 피우기 위한 작업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5월 신초유인부터 꽃이 피기까지의 과정에 달려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 처음 5월 1차 신초유인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영양생장을 하는 신초 중 옆으로 난 신초를 수평 이하로 눕혀야 합니다. 눕히는 각도도 사과나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후지는 다른 품종보다 많이 눕혀야 합니다. 눕힌 이 신초에 내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결과지가 됩니다. 만약 이렇게 유인하지 않으면 이놈들은 계속 자라려고만 합니다. 가지를 눕히면 일단 열매를 맺으려 합니다. 자람도 멈춥니다. 계속 멈추면 좋은데 기회만 생기면 다시 끝이 자랍니다. 오늘이 7월 1일 지금까지 이 가지는 순이 계속 나오지 않고 딸깍 잘 멈춰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멈추면 이제부터 이 끝에 꽃눈이 맺힙니다. 그것도 우량한 꽃눈이 맺힙니다. 이건 잘 멈추던 가지가 다시 터져 2차 성장 때 새순이 자란 것입니다. 사과는 주로 이처럼 가지 끝에 꽃이 피는데 멈추던 순이 이렇게 터지면 꽃이 피게 한 꽃눈이 맺히지 않습니다. 설록 맺힌다 하더라도 앞에 본 결실이 되지 않는 한나방에 5개가 되지 않는 빈약한 꽃이 피게 됩니다. 끝이 멈춰야 될 여미 왜 이렇게 계속 자랄까요? 원래 이렇게 자라는 것이 식물의 본성입니다. 식물은 기회만 생기면 자라서 옆에 있는 식물보다 햇빛을 선점하려고 합니다. 눕혀 놓았던 가지가 다시 서거나 나무가 자라기 좋게 칠소 성분이 많이 공급되면 또는 비가 계속 와서 자람이 좋아지면 이렇게 본연의 자세로 돌아옵니다. 가지가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도 다른 가지보다 햇빛 혜택을 더 받고자 계속 자랍니다. 꽃눈은 7일부터 맺힙니다. 꽃눈이 맺힌다는 말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착상 임신이 되었다는 것과 비견되겠습니다. 튼튼한 아기가 태어나자면 착상이 잘 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첫 단계로서 일단 이것까지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5월 신초 올라오고 2차 신초 자람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참고로 대부분 식물은 두 차례에 걸쳐서 신초 발생이 있습니다. 앞에 얘기하처럼 질소 중심은 지나친 양분 등 조건만 맞으면 8월이 되어도 신초가 발생합니다. 이런 신초들은 꽃눈과는 상관이 없는 가지가 됩니다. 오늘이 7월 1일 이제부터는 이 좋은 터전에 꽃눈을 착생시킨 일입니다. 사과 꽃눈은 7월 상순부터 생깁니다. 끝순이 잘 멎은 짧은 단과지에 제대로 좋은 꽃눈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햇빛입니다. 내년 결과지가 될 이 가지에 난 잎들이 햇빛을 잘 받아야 가지 끝에 또는 가지 중간에 달린 혹에 꽃눈을 제대로 착생시키고 또 성장시킵니다. 여기 볼까요? 햇빛이 잘 비친 곳에 있는 바깥쪽 가지들은 가지가 튼실합니다. 그러나 이 안쪽 햇빛 혜택이 적은 곳의 가지는 가늘고 빈약합니다. 짧은 단과지는 좋은 결과지지만 이렇게 너무 연약한 가지 끝에는 좋은 꽃눈이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 사과도 지금까지는 이 도장지를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넘치는 양분을 이 도장지가 자라면서 여기에 소모시키기 위해 이때까지 두었습니다. 도장지 처리는 나무의 수세바감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처럼 자람이 강한 사과나무에 이 도장지를 일찍 자르면 그 양분들이 신초에 반영되어 앞에서 우려한 가지 끝이 터져 다시 자람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7월이니 신초 발생이 줄어들고 중순경까지 순차적으로 제거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결과지들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방해되는 이 도장지들을 잘라 그 안쪽 결과지들이 우량한 꽃눈이 맺히고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장지에 가려진 뒤쪽의 사과의 과대지에도 햇빛이 잘 닿도록 해야 열매가 제대로 자랍니다. 이렇게 해도 저 안쪽 주관 가까운 곳에 있는 가지들은 꽃눈이 제대로 착생되지 않고 또 자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꽃눈 형성과 자람에 도움을 주는 비료입니다. 인산은 질소와 반대되는 기능을 하는 영양소입니다. 질소가 자꾸 신초의 자람을 자극한다면 인산은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질소가 영양생장에 도움을 주는 비료라면 인산은 그 반대인 생식생장을 유도하는 비료입니다. 그런데 질소는 아주 빨리 흡수되고 효과를 빨리 발휘하는 반면에 인산은 아주 느리게 흡수되고 발련되는 것도 아주 느립니다. 연면 시비를 해도 보름이 되어도 모두 흡수하지 못합니다. 인산 비료는 지금 달려있는 사과에도 영향을 줍니다. 맛을 내고 나중에는 색깔도 때깔도 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틈나는 대로 인산 칼슘이나 인산 칼륨을 연면 시비합니다. 섞여서 주는 가리는 이미 달려있는 열매를 굵게 하니 일석이조입니다. 또 칼슘 또한 세포막을 강화하니 껍질이 튼튼한 과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제입니다. 사고나무 잎이 11월이 되어 정상적으로 낙엽될 때까지 병에 걸리지 않고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잎에서 만들어진 광합성 양분이 이미 달린 사과를 굵게도 하지만 앞에서 애써 꽃눈 형성시킨 가지에도 잎이 없다면 꽃눈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태와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낙엽이 일찍 지면 뿌리에 저장한 양분이 없어 내년 우량한 꽃을 피우려고 제대로 결실도 못합니다. 식물은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질 때까지 부지런히 양분을 만들어 내년을 위해 뿌리에 저장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첫째 꽃눈을 형성시키기 위해 5월 신초 유인하여 자람을 멈추게 하고 6월 2차 신초 시기에도 끝순이 터지지 않도록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첫째는 칠을 꽃눈 형성기에 제대로 꽃눈이 착상되도록 이 가지의 햇빛이 잘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상되고 자라며 도움을 주는 비료는 인산비료입니다. 세번째 방제를 철저히 하여 갈반병 같은 것이 와서 조기 낙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형성된 꽃눈이 제대로 자라고 내년 봄에 우량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거 안되면 이 사과나무 온 동네꾼이 매달려도 좋은 사과 달 수 없습니다. IM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